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보스를 먼저 잡을까요? 아까 조총을 먼저 잡아야 되나? 어디 보스를 먼저 잡아야 되나? 상점은 어디 있어요? 상점은 어디 있어요? 나는 그때 everybodyいる! 이것이, 아나나나에 스토벅 수 snapped! 여러분, 그리고 아나나나는 성랄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라큰 저에게는 아나나는 인도! 내가 엔터는 아나나나는 아나나에요! 오Л! 이리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리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리로 못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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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리로 못 가나? 이리로 못 가나? 야야야야 아이C 아, 이거 아, 이거 뛰는 게 저거라서 이리로 못 가나? 아, 쟤 인사를 한번 하고 잡았으면 좋겠는데 뭐 들어가나? 아, 반대쪽 텅벽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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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주 좋다 인사를 한번 하고 들어갈 수 있겠는데? 공중 인사를 되려나? 공격 야야야야 어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이고 뭐야 안 피해 막았는데 이리 와 컴온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 오네 아이씨 아아 야야야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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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헤링 어디지? 아, 뭐야 왜 안 피해줘 아, 이거 먹을까? 아아, 잘못했다. 아, 저 찌르기도 하는구나 아, 찌르기도 하는구나 아, 이러면 뭐야 x2 잡자 잡자 어, 얘 아, 뭐야 왜 왜 저거 안 하는데 아, 이거 불에 안 타는데 와,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되게 쉬운데 그래서 내가 환영을 다 썼다고? 어 어디에? 가끔 어리벙벙 어리벙 어? 어리벙벙 할 때가 있네 어, AI가 약간 아, 왜 안 막아주냐 아, 이거 그냥 막았잖냐 아, 진짜 여기서 죽으면 진짜 안 된다 아 아 너 그거 하지마 너 안 돼 아우 와, 위험 와아, 위험 와아 야, 이거를 아아, 이거를 아이C 이걸 죽었다고 얘한테? 아아 저 처음에 총 쏘는 놈들 때문에 초창 한 방에 쟤네들이 죽어요? 쟤네들이 죽어요? 가볼께요 아휴 야야야야 우아하우 와와와 아아아아 아이고 야야 그런거 맞으면 안되지 컴온 와 와 일로와 막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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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리게 들어와 안 돼 떨어지고 막아주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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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지고 막아주고 안 돼 때려죽어 막고 점프 탁 아우씨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저거라서 어쩌니 점프 공격이 왜 안되나 했네 아 저희가 오르막이라서 점프하다가 점프가 자꾸 안되고선 딜레이 있는 공격이 돼가지고 아까도 그것 때문에 죽은 거구나 뭐 때문에 이상했나 했는데 지붕 위로 도망갈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제 에너지 체력 회복되잖아요 아 이거 점프 공격 안 돼 여기가 딱 좋다 어 뭐야 아이씨 아 네 아 아 아 아 아 prst 들어와 오먼 아우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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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도술 때만 표창으로 풀어주고 저 이건 발돋으로 위험하니까 풀어주고 컴온 컴온 얘가 이런 데서 발돋은 풀어주고 아우씨 아우 아우 아우쌰 아우! 아우! 왔다! 마무리 짓자 컴온자 나 이거 해보고 풀로 아이차! 가시! 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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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C 뭐야 이거 아이차! 아우 이 자식아 아우 자식이 고조차를 인식을 못하는구만 오케이 깔끔 네 고조차를 인식을 못해서 가끔 내가 뒤로 들어갈 때 못 알아보는 부분이 저 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맞았어 어? 보물상자? 굿 깔끔했죠? 오, 비약 신을 막는 비약 금전을 보내는 미풍 어? 저긴 뭐지? 쟤는? 쟤는 뭔가 나쁜 놈 같아 보이진 않는데 상인인가? 어어 뭐라.. 뭐라고 아하 미션인가 보다 쟤네 다 잡으면은 뭔가 해줄 것 같은데 야야야야 풀났다 풀났는데? 넌 소린 those 넌 안신레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얘는 왜 내가 온 걸 모르고 있었지? 귀가 잘 안 들리나? 오케이 그럼 제가 상행이 되어주나요? 아, 저는 이 시나리오 끝까지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 쏙독새 봉화의 비망로 어,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뭘 준다는 거야 이게 네 아, 어딘가에서 또 상인이 되어주나 보네요 잘 됐다 세더님 플레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어, 이곳에 또 열리지 않아 아, 또 길이 어디야 그면 세이브를 했으면 좋겠는데 세이브가 어디 있으려나 어? 야, 다 세이브 하고 오자 좋을 것 같다 아, 느낌이 느낌이 막을 한 번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절에 한 번 갔다 올까요? 네 인벤에서 중요템의 쏙독색 비망록 있나요? 모르겠네요, 이게 중요 아이템이 어떤거지 중요 아이템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길이 찾기가 어려운데, 근데 잘 보면 갈 곳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맞다 그래서 은근히 길을 되게 잘 만들었네요 어! 용수철식 폭주 카타시로를 소비해 사용한다 큰 자격 흐름과 빛을 발생시켜 적을 겁주고 짐승에 체감 데미지를 준다 용수철 기계장치 아, 이거는 지금 못하네 뭐가 하나 또 있어야 되네 이거 팽이 수리검 회전력이 담긴 강화 수리검 신속하게 투척한 칼란은 적의 HP와 체간을 깎고 뛰어다니는 적에게 큰 데미지를 준다 적을 계속 갈갈이 찍는다 이거 할까요? 할머니랑 지금 대결 한번 해야 되나 할머니랑 지금 대결 한번 해야 되나 좋아, 팽이 수리검 굿 굿 팽이 수리검 오, 하나밖에 소비 안 하네 팽이 수리검 좋다 여기 어디 상인 어, 상인 왔다 오, 좋아 오, 굿 어, 환약도 많이 파는데 하나 정도만 해줘야지 어, 표주박에 씨앗도 팔잖아 2,000원 까자 3층 탑의 비망록 이런 것도 있는데 사비마루의 비망록 소태도, 사비마루가 있는 곳에 대한 비망록 어? 이거 내 무기 업그레이든가? 내가 지금 5개 5개 어, 모자라네 1,000원밖에 없네 아, 저거 없어도 어차피 길 아니까 안 사도 된다고? 비망록? 저런 거?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보스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할머니 먼저 잡고 올까? 어, 아, 레벨이 3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누가 다 이게 3까지만 딱 합시다 경험치 경험치, 경험치 여기가 왜냐면 아까 너무 아깝잖아 얘네들만 딱 잡으면은 경험치 3 될 거 같은데 그.. 소리는 잘 못하는데 경험치 오케이 오케이, 레벨 3 딱 됐다 딱 되었다 여기가 레벨업 얘를 레벨업하기 좋네요 얘가 뭘 배울까요? 내려오는 잉어 튕겨내기 공격을 성공시켰을 때 몇 초간 공격에 의한 체간대미지가 상승하는 상시효과 좋은 거 같은데 네 오르는 잉어 튕겨내기를 성공시켰을 때 체간대미지가 상승하는 상시효과 아, 어쨌든 튕겨내면 겁나 좋을 거라는 얘긴 거 아닙니까 두 개 다 찍고 2연격을 찍는 게 좋다고 둘 다 좋아요? 어차피 둘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건가? 이게 2연인가? 이거는 그냥 패시브 스킬이겠죠? 아, 아시나리류를 아까 소가 발광할 때 왜 쓰.. 왜 안 쓰셨어요 아, 그거 쓸 시간이 없었어 잘 멈어 복수의 때가 왔다 악수뫈 아 anyways 아이고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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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까 다 써놨는데 아, 점프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씨, 오와 와, 뭐냐. 와, 저걸 어떻게 한 번에 다 맞어. 말이 되냐 이게 아, 진짜 너무하네 와, 점프 okay, oh, goes on. 아, 아, 네네네. o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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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네네네네. 아이씨 아이씨 아이고 아이씨 오 으 아, 뭐야! 와...C 거기서 그게 맞는다고? 아 왓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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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C 아, 어어!! 뭐야 x3 어, 내려와! 아아! 제발! 제발! 아, C야! 아아! 아하하송 Contact 브랜 journey 브래더 아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아 와아, 됐다. 와아 와아 와아, 시렸다 오오, 고마워요. 감사해요 와아 아우, 잘했다 오, 왠지 깰 것 같았어. 아까 전에 되게 불리했는데도 깰 것 같은 느낌이었어 와아, 잘했죠? 자체 하드모드 계산에 땀을 주고 받네요. 재밌다. 아,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팔로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 즐겨찾기 팔로우 버튼입니다 아우, 대무소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고맙습니다 아아.. 아, 이제 세 번 살 수 있는 건가? 아아, 잘했다 아아.. 아, 싱크온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프레글리 오, 뭐야 저거! 오오! 뭐야 저거 폭삼한 뭐야 어, 어어! 어어! 누구야? 아, 저기 몇 시간 안 했어? 아까 딴 거 했었어 아, 또 죽어? 아, 이러다 한 팔 또 잘리는 거 아녀? 양팔 다 의수하겠네 제가 죽을 줄 알고 마세요 아, 못 injun 얻을 줄.. 아아..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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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이 찌르고 날 구했나? 어쨌든.. 어 어쨌든 주군 덕분에 내가 살았으니까 주군에게 목숨을 바치라 이 얘기죠 아, 과거를 드디어 깼네 와우,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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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저씨가 어깨 두드려주는 거 너무 기분 좋아 와.. 254원 이 환약이 되게 중요하거든 용윤의 물방울은 뭐야 이거 중요한 건가? 사놔야 되나? 하나랑 사놓을까? 없으면은 왠지 공포 지우기 막 이런 것도 있네 아, 물방울 사서 사람들 병을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병 치료해 주면 뭐가 있나? 아, 또 공격력도 오를 것 같은데 싸움의 기억 지금 내 공격력이 2인데 군 3으로 올랐다 의미가 있는 거야? 아이씨 아아, 치료 안 하고 기침 자꾸 모으면 명조 수치가 떨어지는구나 아, 돈 안 줄기하는 쟤한테 치료해 줘볼까? 얘한테 어떻게 주지? 용윤의 뭐 이런 거 뭐, 못 주나? 아, 기불에서 가능해요? 네 신기하네 신기하네 저런 게 있네 어떻게 해 주지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추격 빼기 이런 거 궁금한 아, 정보 샀던 애한테 가면은 아까 전에 아아 좋았어 어쨌든 저희까진 잘 끝났고 이제 메인보스 깨러 가야 되는구나 아, 용해가 걸린 NPC한테 가서 쓰는 거구나 어, 정말 할머니 보스는 진짜 어, 긴장감 넘쳤다 어, 그렇죠 어, 그렇죠 내 칼을 쏟을 수 없어 너희의 총알아 2렙 1렙 1렙 되면 아까 이거 배워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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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아까 원거리 공격하는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아이씨 아니, 저기는 왜 아, 뭐냐 이거 아 저기는 왜 안 올라가지냐 저거는 이거 한 거네 아이씨 아우, 이 자식아 야야 야야 아이씨 야야야 아이씨 야야야 아이씨 이 자식들 어디서 닌자 질 좀 배웠냐? 어? 어디서 닌자 질 좀 배웠어? 어, 잘 도망당기네 아이씨 닌자다운 닌자들이 좀 있네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 저쪽으로 갔나? 이쪽으로 저 위로 가는 거예요? 연기 따라가라고? 아아 아하 아하 맞네, 그럼 이 의수 없었으면 닌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연기가 또 어딨지? 여기가 마지막 연기인데 와아, 대단하다 저기로 가는 건가? 오, 환약 본다 제가 본다 어, 위험해 어어 끝났다, 끝났어 와, 끝났다 와, 3마리 미쳤다 아, 이거 이상한 기술 쓰지마봐 이상한 기술 쓰지마봐 아, 이거 이거, 이거 별로야 밀어내 uit 아, 안돼 안돼 우리라고? 아우 자식아 한 놈 어린이 안 보여 잡았나 내가? 아, 이 깨기 기술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빈틈이 많은데 방어하면서 공격하다가 잘못해서 적어 나가면 내가 죽네요 아이고, 이런 아아, 이런 젠장 죽나? 아, 이 자식 가만히 좀 있어라 아, 이거 몇 개를 뿌리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아, 다 잡았는데 아, 좀만 더 가면 세이브 포인트는 되는데 와, 계속 오네 어, 어 뭐야 한 번 더? 어?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오케이 세 번까지 채워져 있었구나 한 놈 어디냐 어디냐 이 쓰레기 어디쯤에 불상이 있을까요 아아, 뭐야 쯧 저기로 어떻게 가냐 아, 저거 아, 저기로 딱 갈 수가 없네 아들 학생들 여기 봉화 계속 앞으로 일로, 일로 가는.. 아까 죽.. 아까 죽은 곳이 이쪽 아냐? 이쪽으로 아까 가다가 죽었는데 아닌가 아까.. 아 아, 오.. 온 곳이고 아, 저쪽은 높은 곳으로 이쪽은 갈 데가 없는데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아, 저기.. só키고 아, 저건데 저건 수리검 남아 보내줘서 스리검 남아, 도네 저거 사리검 남아 전해주면 아, 여기 있어? 아, 저기.. 아, 아니. 아, 저기.. 아, 저기.. 아, 여기 있대.. 아, 저기.. 악 아유 뭐야 아 왜 이 킬이 써져 자꾸 아 놀래라 아 ac 뭐야 너 아우 놀래라 술 한잔 마시고 나도 수리검 이따규 와아,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 나 뭔가 뭐가 떨어오면 죽나 했네, 아 아이씨C 죽을라고 이게 아까 내가 저거야 죽은 거구만 아이씨C 죽은 거구만 와아, 저 풍차 돌리기로 저게 헬리콥터처럼 날아오네 야야야 아이씨C 와우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화우 와오와와 와 lure아아오오오오 와워오 오우 아하야야야야, 야야야야. 되게되게, 되게되게, 되게되게 아, 아이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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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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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완전 안 갚네 어디로 가야 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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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없어 어디? 10미터 정세지 아, 이거 잇지 아식들 이거 아까 죽은 곳에서 10미터만 더 가면 된다고? 아, 아까 죽은 것이야 가다가 저쪽에서 죽은 것 같은데 아니, 어디서 보고 다 날라오는겨 어디에 있어? 땡큐 승고, 반대선 오른쪽 고마워요 저긴가? 아까 여기 어디 템이 있었는데 템을 내가 하나 안 먹어, 저기도 템이 있는데 어떻게 먹지, 저기? 아까 오다가도 템을 하나 봤는데 아, 건물 안에서 먹을 수 있구나 야, 기독 기독 오케이, 어어 아까 저놈이 저놈이 아까 전에 날라와 가지고 날 죽였구만 저 쓰레기놈이 저게 어, 보물 상장 굿 어, 표주 박시야 야 끝났다 아주 죽었다 아주 난리 났다 아, 표주 박시야 씨 나와버렸네 아, 표주 박시야 씨 나와버렸네 아, 여서부터 몬스터 AI가 올라간다고요? 어어 지금까지는 별로 안 좋았다고? 아, 연에서 아, 연에서 날라오는 거야 아까 그네들이 와, 연 타고 다니는 거야? 아, 여기서 사비마루를 먹을 수 있군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